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실시간 소통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 중에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시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레포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자료 분석집 저희가 업데이트를 지난주에 모두 마쳤고요.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집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깐요. 방송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김선규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 들어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란톡방에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두 가지 레포트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께 각종 장중부터 해가지고서 장마감 그다음에 장전에도 시작전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여러 자료들과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노란톡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전부터 장마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든든히 시장 지켜주고 계시니깐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소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비 같은 경우는 양봉과 은봉을 번갈아 띄우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국내 장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잘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코스닥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가 그나마 간신히 지키다가 조금씩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2476.2포인트 3.46포인트 거의 0.14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서 약간 보압해서 약간 좀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그래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25포인트가 떨어져서 현재 840포인트대를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먼저 코스피의 수급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여기 보시면 오늘 그래도 오래간만에 월요일이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외국인 1,799억 원, 기관 343억 원 이렇게 해서 대략 2,000억 원 이상의 지금 매수세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고 개인은 지금 현재 1,961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재미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0.94%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많이 올라갔죠. 지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LG에너지솔루션 지금 현재 2차전지는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48% 지금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82% 즉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여전히 조금씩 조금씩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은 AI 관련된 것들만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상해하거나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AI 쪽에 많이 몰려가고 2차전지에는 여전히 자금이 몰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 지금 보시면은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들어가고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567억 원 상당히 물량 자체가 작죠. 그리고 기관은 458억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404억 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까 코스피에서 보셨듯이 일단 2차전지가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나 마이너스 7.54% 그 다음 에코프로 5.04% LNF 6.02% 지금 2차전지들 굉장히 빠지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의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으로 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온 종목 이 자금들은 현재 AI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다시금 몰려가서 그 종목들이 현재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LB 보시게 되면은 2.18% 그런 가운데도 지금 셀트리온 제약하고 두 개는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셀트리온 제약 8.07% 일부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2차전지와 반도체 주들 투탑 체제로 좀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2차전지 주들의 어떤 자금이 모두 반도체 쪽으로 쏠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영향 자체가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 랠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중국 증시까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AI하고 반도체가 살려줬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역시 살려준 거죠. 기술주. 지금 현재 기술주에서 특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3대장 여기에서 반도체 소부장 3대장 종목이 있습니다. 얘들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술주와 반도체의 쌍크리 랠리 지금 들어갔죠. 나스닥이 1.7% 자, 나스닥 나스닥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됐느냐 1.7% 올라갔습니다. 1.7%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 다시금 해가지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블룸버그나 외신에서는 뭐라 그러냐 1월 효과. 1월에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올해는 증시가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분에 맞춰가지고서 특히나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 AI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계속해가지고서는 나스닥이 역시 기술주 7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그 기운이 지금까지 1월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서 1월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 비해 중국은 현재 리창 총리님께서 자,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 마감장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양책을 해가지고서는 현재는 돈을 풀고 디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 부양책을 하지 않겠다. 즉, 자, 통화량을 늘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가 그만큼 얼어붙어버린 상황에 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오히려 영향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홍콩 H지수라든가 이쪽까지도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다오전스, 나스닥, S&P500 다오전스는 다시금 이제 여기에 꼭대기 상단에 와 있죠. 현재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거의 전 고점이죠. 전 고점에서 지금 올라가면은 이제는 다오가 신고점을 만들어내고 경신하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여기에 출액이 생깁니다. 자, 프로페러, 프로밥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나스닥이 더 올라가는 거죠. 나스닥의 전 고점까지는 아직은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주에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다 보고 있고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P500 역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오늘 하루 더 봐가지고서는 더 올라갈지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거를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이미 말씀드렸듯이 AI하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현재 프로바블 해가지고서 땡겨 올렸죠. 즉 TSMC, 인텔, 그다음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자, 브로드컴부터 해서 퀄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까지 다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되면은 보통 한 주에 100종목 이상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죠. 자, 오늘 장전에 뱅컵 하와이부터 나오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나오고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씩 월등히 확확 뛰어올랐던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은행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통신주 브라이전 그다음에 3M, G&L Electric 여기 이제 방산주 RTX, Raytheon입니다. 그다음에 헬리베튼, 요것도 이제 방산 자, 그렇게 하자면 락키드 마틴 즉, 화요일에는 방산주들이 쫙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오히려 재밌는 것이 원래 여기에서는 자, 뭐가 와야 되느냐 실적주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와야 되는데 기술주들이 잘 안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기술주 중에서는 넷플릭스 나와 있고 그다음에 텍사스 인트루먼트, 요거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스몰, ASML, 그다음에 IBM, 테슬라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AP도 있지만 여기 램 리서치, 요거 중요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자, 요거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넥스트에라, 요거 유틸리티에서 특히 이제 풍력 관련 주, 요거 중요하죠. 요거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여기에 이제 항공사들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아까 저기 있던 유나이티드 델타가 지금 안 나왔는데 델타 좀 찾고 있습니다만 아, 까진 안 나왔어요. 요것도 좀 봐야 되고 다음에 여기에 KLA,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텔 자, 요거, 저것도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제가 보는 차세대 AI 종목이라고 그랬죠. 요거, 잘 봐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콜리게이트 파몰리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밑에 나왔을 때 자, 여기에 이제 그 오토리브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한 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괜히 재미있는 것은 원래는 기술주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대거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뒤로 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번 주에 장 떨어지는 거 별로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다음 장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요거는 이제 개인들 자, 우리의 월스트리트 배드 즉 레딧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 목요일, 금요일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자, 내구제 발표 내구제 주문 발표가 8시 반 그 다음에 여기에 실업률 발표 그 다음에 GDP가 목요일에 또 나옵니다. 자, 분기별 GDP가 목요일에 나와요. 자, 요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장, 금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고 특히 금요일에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잘 보셔야 되는 거 다음 자, 코어 CPI 자, 근원 CPI가 또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그 증시를 어떻게든 프랍업 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는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려고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가이던스가 좋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여기에 쫙 들어가서 올려줬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즉, 기술주들을 위제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나 방산주 아니면은 일부 종목들, 일부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것들만 지금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중국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리창 총리가 그렇게 부양책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떨어졌는데 요 자리에서 과연 오늘 어떻게 반등할 것인가 요게 지금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김성규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에 대한 분석들까지 노란 덕방 통해서도 나눠주고 계시니까요. 노란 덕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분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는 QR코드를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저희가 테마 리포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두 테마 색깔 통해서 자료 분석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노란 덕방 통해서 가능하시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부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시간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실 수 있고요. 노란 덕방 통해서도 궁금하신 점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덕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역시나 1357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물어봐주시면 저희가 무엇이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강의 매매 기법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내용은 굉장히 미국 매매 기법 그중에서도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쓸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저희가 하는 거 제가 늘 하는 게 있죠.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 여기에서 그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 나의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금부터 투자 기법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진행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알렉산더 엘더라는 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알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잘 몰랐던 분 이게 누구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업투자자 30년 넘게 지금까지도 투자하는 30년 넘은 30년 이상 지금까지 전업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에도 전업투자자로 산다는 것부터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여러 권을 냈습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 책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죠. 왜 이게 중요하냐 앞으로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장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제는 선진화가 되어 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안 올라가고 맨날 그래가지고서는 조작하고 그리고서는 항상 사건 터지고 이런데 이게 뭐가 선진화가 되느냐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선진화가 된 선진화가 된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도 굉장히 평화롭게 이 정도가 굉장히 평화롭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미국 증시 같은 거 역사 보시면 그야말로 총알과 칼이 난무했던 진짜 총칼이 난무했던 그랬던 주총의 시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알렉산드 엘더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나온 것들은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론과 훈련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전업투자자들은 세 가지 첫 번째 심리제어 두 번째는 투자기법 세 번째는 자금관리 이 세 가지가 서로 해가지고서는 3필러스 즉 세 개의 기둥으로서 이렇게 투자라는 지붕을 바친 상태에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죠. 첫 번째 심리제어 무엇이냐 남들이 팔 때 혹은 갑자기 해가지고서는 무슨 급락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어요. 무서워요. 패닉이옵니다. 이게 왔는데 내가 그럼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넘어가느냐 남들이 우르르 판다 그래서 내가 팔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아이고 땡큐입니다 그러고서는 내 물량을 싹 받아가지고서는 가격을 올려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때 팔지 말걸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종종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거를 한 번에 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반복. 반복돼요. 내가 여기서 사면 여기서 주식을 팔면 안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쥐고 있고 반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서 팔고 나서 손실이 확정이 됩니다. 손실 확정. 팔면 그냥 손실이 정해지죠. 그렇게 급락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던 원금이 깨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리제어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급락에 대한 대응. 급락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급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돼. 급등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갑자기 내가 들고 있던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한 두세 번씩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갔단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상상상 그러죠. 상한가 세 번을 상한가, 트리플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3상한가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3상한가가 아니라 보통 5상한가, 6상한가까지 그야말로 한 90년대 스타일로 해가지고서는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지금이라도 사가지고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포모라 그러죠. 나만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포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가다가 여기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딱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물량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손실을 보는 거죠. 나는 손실을 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여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알렉산더 엘더가 얘기한 게 투자 기법인데 투자 기법은 뭐냐. 어떻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렉산더 엘더의 기법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저는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투자자들의 책과 여러 가지 저서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애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서 나서 여러 가지 기법을 뽑아 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투자 기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간단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내가 산 가격보다 싸게 팔지 않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 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 또 뭐를 생각을 하느냐. 나 종목 주라.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기법이 있니. 그거 알려다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나 종목 주라.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하면 그냥 남들한테 평생 그것만 받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가 종목을 찾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내가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잘 사야지. 이게 돼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팔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계좌가 두 개의 계좌가 되고 두 개의 계좌가 네 개의 계좌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분산 투자가 되는 나과 난 분산 투자가 되는 이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한 개의 계좌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대박을 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대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주식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98%가 다 손실을 받습니다. 다 손실을 받았어요. 다 손실을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 기법이라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투자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를 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자금 관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관리한 게 바로 저기 계좌 얘기예요. 계좌. 한 개의 계좌. 이 계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계좌는 어떻게 하느냐. 사계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다른 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가 바로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스크 관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 관리가 우선합니다. 세 개의 필라 중에서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했죠. 아까 심리. 심리가 있고 기법이 있고 자금이 있어요. 자금 관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항상 뭐라 그러냐. 자금 관리가 최우선한다. 내가 아무리 위험한 종목이라도 한 주 샀는데 한 주 샀는데 큰 손실이 날 수가 없죠. 큰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얘가 어떤 것인가 이걸 체크를 한다. 그러고서는 그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항상 뭐냐. 선발대. 선발대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 선발대가 들어갔는데 얘가 꺾인다. 그러면 거기서는 일단은 얘를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냥 이걸 그냥 빼고서는 이 종목을 떨고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바로 이 자금 관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급등주에다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했을 때 화를 자초한다. 이거 얘기해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AI 종목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모든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 AI하고 반도체인데 AI 관련 반도체 이거 AI 흉내만 냈다. 그러면 여기에다 돈 들어가가지고서는 뭉칫돈 몇 억씩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물린 분들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2차전지에 이짜만 나와도 이짜만 나와도 거기에다가 작전주에다가 엄청나게 돈 집어넣어서 그 작전주들이 300에서 500억짜리 시총이 갑자기 천억, 이천억 돼가지고 올라갔던 거에서 다시금 또 쭉 빠져가지고 60% 이상 지금 손실 보는 분들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자 급등주에다 대규모 자금 투입을 했을 때도 역시 여러분들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다. 그런 쪽으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하는 내용들을 배워봤는데요.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금 관리가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에 매매를 하고 싶다면 한 주부터 사보는 걸 추천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 매매도 해봤지만 급등을 하면 너무 포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 방법보다 혹시나 100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한 30 정도를 먼저 급등주에 투자를 해보는 전략은 어떨까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를 6%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큰 손실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손절가를 잡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들도 저희가 앞전에 강의로 해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덕방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이라든지 매매할 때 있어서 고민되시는 점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자세한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알아볼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그러면 오늘 봐야 되는 섹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보는 거 미국 장학 미국 관련 종목입니다. 자 경기방어조 섹터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보통 뭐라 그랬냐 자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컨슈머 그래서 보통 이제 시리라 부르죠. 자 이거를 컨슈머 디펜시브 컨슈머 디펜시브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월마트 월마트 코스코 대한민국이 자 코스코 최고 매출을 기록했었죠. 양자점에서 아주 그냥 사장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주신 대한민국 대단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코카콜라 포카콜라 있고 그 다음에 몬스터 몬스터 베이버리지 우리 그 쏨생들 맨날 먹는 그런 것들 그 다음 또 뭐 쭉쭉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켈로그 여러분들이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 미국의 소비를 받쳐주는 또 다른 기둥이 바로 이 CD 즉 컨슈머 디펜셉 즉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은 왜냐 미국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를 해야 돌아간 나라다. 소비를 해야 돌아가는 나라. 자 이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기본 소주 한마디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먹고 입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서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본되어야 된다. 즉 의식주 기본 의식주에 기반을 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보다는 경기순환 자 시식 컨슈머 사이클링 즉 경기순환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빼더라도 식과 주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모든 것들 자 일상에서 소비되는 모든 것들 자 여러분 목마르다 그러면 코카콜라 한잔 쫙 하시죠. 우리 버펫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코카콜라 K.O. 자 버펫 할아버지는 코카콜라를 맨날 드십니다. 그것도 2리터씩 드십니다. 근데 지금 90이 넘었죠. 아주 훌륭하시죠. 이번 일 건강에 아주 타고나셨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자 맥다날드는 일단 경기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이외에 정확히 얘기하면 집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먹는 것들 즉 패키지 푸드 즉 해서 호멜이라든가 우리 스팸만 되는 호멜이라든가 HR 호멜이라든가 자 HR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외에도 타이슨 푸드 자 타이슨 푸드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쭉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소비되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집에 있으면서 집돌이 집순위로 있으면서 쓰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는 CD 즉 컨슈머 디펜십 경기 방어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게 들어가느냐 대형마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트 월마트 그 다음 코스코 달러 제너럴 자 우리 미국 판다이소 자 어떤 게 있느냐 달러 제너럴 그 다음에 달러트리 달러트리 자 요거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그 다음에 큐릭 닥터페퍼 큐릭 닥터페퍼 그 다음에 또 뭐냐 펩시코 펩시 펩시는 펩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낵을 같이 만듭니다. 프리로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치토스로 비틀브로 해가지고서는 또리도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몬스터 비벌이지 그래서 보통 이 음료 사례장을 요렇게 4개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술 술 들어가야죠. 자 컨셀레이션 브랜드부터 해가지고서는 수많은 그 술 관련된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생관용은 생활 건강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프록타인 갬블 P&G PG 그 다음에 콜게이트 파몰리브 콜게이트 파몰리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에스텔 러더 화장품 관련 주 화장품도 여기 들어갑니다. 화장품 자 E.L 에스텔 러더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바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뭐가 있냐 담배 자 필립모리스 PM 그 다음에 알트리아 알트리아 요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 필립모리스하고 알트리아가 이제 가장 큰 자 S&P 500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식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 캘로그 그 다음에 GIS 제너럴 후드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 제너럴 밀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기 여기는 안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 자 이제 호멜 HRM 자 호멜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제 다른 여러 식품들 타이슨 푸드 타이슨 푸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경기 방어죠. 즉 CD의 특징이 뭐냐 컨슈머 디팬시브는 기본을 보장해준다. 즉 사람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거에 걸려있다 보니까 기본 매출은 다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되느냐 흔들리면 일단 난리가 나요. 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 뭐하다. 그러면은 경기순환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어떻게든 줄이면 되지만 그런데 이 CD 즉 경기 방어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출이 떨어졌다. 이러면은 진짜 난리가 납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어쩌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 현재 이게 생각보다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많이 자 그래서 기술주의 독주로 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그 섹터 자체는 좀 위축이 돼 있다. 섹터는 지금 돈이 너무 기술주에 몰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축이 된 것이지 이 중요성이라든가 이 덩치 자체가 그렇게 약한 종목은 저 섹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기본은 무조건 뽑아줍니다. 얘네들은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현재 식품하고 담배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보건 건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 중에서 즉석식품이라든가 포장식품 컴팩셔널이라 그러는 것 그 다음에 간식 컴팩셔널이라 부르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식품에서는 뭐가 됐느냐 설탕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의 펩시코가 얼마나 웃긴 얘기를 했냐면은 12월달에 자 우리는 지금부터 설탕을 줄여서 설탕을 줄이고 줄인 그런 스낵을 낼게요. 불레참 먹으면은 몸에 안 좋은 식품인데 설탕을 줄여가지고서 몸에 덜 내려온 그런 과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펩시가 양심 선언했죠. 아주 욕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 지금 현재 이래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설탕하고 소금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맛이 없어서 과자를 안 사먹어요. 과자를 안 사먹어. 그래가지고서는 매출이 떨어졌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배당은 줘야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그 다음 두 번째 담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담배 생각보다 지금 많은 찬반 논란이 심각합니다. 여기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래도 담배값도 빡빡빡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집단 소송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건 건강 문제에 우려를 인해가지고서는 이런 섹터들은 지금 생각보다 좋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고물가로 인한 일시적 침체 후에 지금 반등을 기하고 있다. 우리의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 즉 코로나 팬데믹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지울게요. 잠깐.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부 다 섰죠. 올스톱 했습니다. 공장이 올스톱했다. 공장 올스톱했죠. 어떻게 됐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식품이 없어.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도축장에 도축을 못해요. 도축이 없어요. 그런 게 어떻게 됐냐. 닭고기, 돼지고기가 없어요. 닭고기 없어요. 돼지고기 없어요. 미국 사람들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닭고기, 돼지고기가 없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대에서 어떻게 했냐. 나라에서 보조금 주고 보조금 주고 너네 일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어거지로 공장을 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막상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공장을 돌리시죠. 했더니 사람들 말 아니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서 곡물이 올라갔어요. 사료 올라갔어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옥수수 특히나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서 밀도 올라가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로 인해가지고서는 고기값이 폭등합니다. 고기값이 폭등. 자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어떻게 됐냐면 이걸 가지고 자동화로 들어갑니다. 자동도축을 지금부터 많이 더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한 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뭐였느냐. 그때 이후로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인플레가 발생해요. 자연스러운 인플레 통화발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요.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으로 자 사람들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기는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다음에는 좀 먹는 양을 줄여야지 이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서 자 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자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지금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 자 이전에 햄버거가 하나가 있는데 세트가 6달러였어. 6달러짜리 햄버거 세트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 요게 팬데믹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 10달러가 넘어갔어. 10달러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한 5번 먹어가지고 30달러.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값이 올랐으니 많이 못 먹고 3번 먹었는데 30달러. 어찌됐든 가격은 30달러인데 나는 먹는 게 이전에 5번 먹던 걸 지금은 3번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는데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반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도 아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는 실제적인 소비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별 그런 말도 불구하고 개별 배당주로서는 특히 뭐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규릭 닥터 페퍼 그 다음에 필름 모리스 이런 담배 종목이나 아니면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같은 이런 술 같은 거는 여전히 좋은 종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옥석을 가리고 보실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차트 코스코 자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현재 신고가 경신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서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소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여기가 2020년도 여기서 한번 코로나 여기서 한번 쭉 하고 난 여기서 한번 정도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 종목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면은 이만큼의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자 결국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인플레이션도 생기고 플러스 사람들의 소비가 이전에 비해가지고서는 외식이라든가 이런 경기순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순환의 자금이 이제는 방어주로 올리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경기 방어주의 대장주가 누구냐면은 이 코스코 코스트하고 월마트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 지금 둘 다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요. 이제 미국도 상당히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경기 방어섹터에 대한 강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대형마트라든지 음료, 술 그리고 담배, 식품까지 여러 가지 섹터들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섹터들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모두 남겨주시면 답변 일일이 다 드리고 있고요. 들어오시는 분들 한에서 저희가 리포트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네 가지 섹터들에 대한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했고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각각의 분석 자료집들 저희가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저번 주 대만 총선거 이후로 해서 업데이트를 만료를 했고 TSMC 발표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반도체 업황들이 활기를 띌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떤 종목들 선발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종목 선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동차 전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30분만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면 들어오실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선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강세 테마들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반도체조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외에도 주목해보면 좋을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장세가 우리나라도 1월 정시 1월 장세를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1월 효과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너리 팩트가 지금 나와가지고 있고 특히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하고 AI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2주 이상 해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 분위기가 1월 말까지 일단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보자면 이게 1월을 과연 넘어가겠느냐 1월 넘어까지 과연 이 열기가 가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넘어갈 확률은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의 분위기는 여기에서 또 다른 프로밥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재 쉽게 얘기해서 재료가 나와야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AI 반도체 좌우지간 이게 작년에 2차 전지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돈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우리가 사업에 들어간다라는 말만 했을 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던 초소형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움직였던 걸 봤을 때 지금 여기도 AI로 할 수 있겠다 아니면 AI로 뭔가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확장이 된다 파생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플랫폼 역시 AI도 플랫폼 여기도 역시 AI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데 그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도 여기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생각보다 이런 AI하고 연결해서 뭐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갈 곳도 있고 그다음 웰킵스 하이텍 크로바 하이텍이었죠. 이게 또 금요일에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도 잠시 장중에 상한가가 나오는 등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보안 관련주 AI가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보안에 대한 것들도 역시 앞으로 신경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올라갔었고 저도 실제 금요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종목은 현재 DSC인베스트먼트 여기에도 역시 이거는 이제 좀 뭐지? 이거는 CV죠. 아, VC죠. 벤처 캐피탈들 거기에 대해서는 VC한테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 LS네트워크 이것도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영향으로 해서 이거는 조금 약간 지분 관계된 거 이베스트 투자증권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인터플렉스 이거 지금 상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세해 보이고 있는 오늘의 아주 핫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이 DSC인베스트먼트 오늘 자, 한국경제에서 나왔습니다. AI 투자 사업 투자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자, 벤처 캐피탈로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AI 반도체 사업 쪽으로 해가지고서 가는 스타트업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돈 좀 벌겠네 라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상황 초반에는 10.62%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이런 종목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자, 벤처 캐피탈도 생각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두 번째 종목 이거는 이제 LS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간 별도의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인수를 하면서 이베스트가 금요일에 급등했다가 이번에 보니까는 LS도 중간에 해가지고서는 금요일에도 급등하고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모습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주 거래량이 이날 금요일하고 오늘 상당히 많이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왔을 때 이베스트가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냐 LG 계열이었단 말이죠. LG, 자, 구광모 회장님 내 그쪽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LS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다시 있죠. 또 다른 또 다른 구 회장님 내 그쪽으로 해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기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실제로도 LS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전자라든가 전산 그 이외에도 생각보다 재테크가 꽤 잘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LS가 맡았을 때 이베스트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번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종목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 옷 자, 인터플렉스 자, 오늘 아주 제일 핫했죠? 갭상승했는데 여기서 아예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최고점은 아예 이게 아니라 상한가 갔었죠. 상한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이런 잠깐 돌아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서 지금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플렉스볼 PCB FPCB라 그러죠. 이 관련해가지고서는 전문이다 보니까 이제 삼성 갤럭시 링 관련해가지고서 앞으로도 다른 관련주들과도 같이 움직이겠지만 이제는 이번에 이 인터플렉스가 상당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급등을 지금 하고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때 계속해가지고서 이렇게 거래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보면 좋을 테마들로 AI와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과 보안 관련된 테마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가지 테마들 중에서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는 테마들 두 가지만 선정을 해주신다면 어떤 테마들일까요? 일단 AI 반도체는 지금 너무 핫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파급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일단은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저는 요거를 좀 더 보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캐피탈 투자 관련 회사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뭐 AI나 반도체 쪽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가능성 있는 VC라든지 플랫폼 보안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내용도 토대로 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 종목이에요. 자, 단기 단기 종목입니다. 단기 종목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기 3일에서 5일 안에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는 단기 종목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의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및 2차전지 검사 장비까지 같이 하는 이런 회사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테마가 2개 테마가 2개 반도체 2차전지 거기다가 만약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선했냐? 지금은 3D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 이 검사 장비에 대한 3D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AI까지 이제 만약에 연결이 됐다. 그러면은 이 종목 생각보다 상당히 잘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보다도 아마 한 2배 가까이는 충분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자,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핫머니들의 특성상 상당히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실제 모습은 어쨌든지 간에 돈이 몰렸다 그러면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거 주봉이에요. 자, 주봉이에요. 얘는 생각보다는 조금 그 자, 약간은 좀 그 뭐냐 단기 쉽게 신규주죠. 신규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봉을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서 이제 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여기에다 몰릴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전 고점을 넘어가서 올라갈 수가 있다. 거기다가 만약 여기에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가지고서는 AI 관련된 어떤 뉴스 같은 게 터졌다. 얘가 이거 안 된다. 여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반도체의 반도체 2차전지 테마에다가 AI까지 붙어서 갔을 때 얘는 한참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 아주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노란톡으로 들어와주세요.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진실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게 반도체 더불어서 2차전지까지 엮여있는 두 가지 테마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함께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십니다. 화면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소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137차스쿨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방송 중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선착순 30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자료 분석집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만 총선거 이후로 해서 업데이트를 완료했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종목들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종목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기 방어주들 짚어봤고요. 포스트코 차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강세 테마로서는 AI와 반도체, 플랫폼과 보안 관련된 테마들 짚어봤고요. AI와 반도체는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플랫폼과 보안 관련된 테마들 향후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반도체 검사 장비이자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 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특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